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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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딨냐. 현민이 어딨냐. 몰라요 아가 착하지 현민이 어딨냐 뭘 휴야지 현민이 어딨냐 몰라요 몰라요 아 왜 이래요 현민이 어딨냐 현민이 어딨냐 나가라고 미칠려면 곱게 미칠 것이지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남의 자식 붙들고 지랄이야 지랄이 치매가 벼슬이야? 그 미친 소리 하는 거 언제까지 우리가 받아줘야 되는데 나가라고 현민이 어딨냐니까 우리 착한 현민이 공부도 잘하고 어른 공경할지 말고 너희들이 와러 얼마나 훌륭한지 뭐가 뭐가 그렇게 잘나고 뭐가 그렇게 자랑스러운데 어? 네 손주 놈이 내 아들한테 뭔 짓을 했는지는 알아? 미친 너는 상상도 못해 그 놈이 얼마나 괴물 새끼인지 너는 상상도 못한다고 나 그 놈 새끼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천장부터 썩을 놈이 걷다가 애미 애비 없이 자라가지고 어? 적은 시꺼만 놈이 어른들 앞에서는 헤헤거리고 웃으면서 뒤로는 남의 멀쩡한 자식 죽이고 있었다고 그 놈이! 나 놔 놔 놔 놔 할머니 뭐하셔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잠깐만 나가라고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저 위친연 당장 내 집에서 데리고 나가요 당장 아 알겠습니다 어머님 알겠어요 할머니 잘 모시고 갈테니깐요 진정을 좀 하세요 좀 네 그럼 일단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은 왜 또 오는데? 현민이는 아직 집에 안 돌아왔잖아요 어머니 내일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